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있는 내내 매일매일 고마웠어요. 뭔가 솔선수범 그런 두 분이라 편했어요. 우리 먹진이 그동안 일주일 내내 요리도 다 해주고. 오빠가 남자랑 혼자 어려운 일들이나 힘써야 되는데. 고마워요. 아무도 짜증 한 번 안 내고 제가 뭐 하자고 하면 또 같이 해주고 이런 만들기 사실 힘들잖아요. 그래서 너무 고맙고. 언니가 또 패셔니스타시잖아요. 그러니까 같이 이제 텐트를 쓰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매무새도 좀 만져주고 머리도 따주고 감사했죠. 둘한테 서운한 것보다 아 이게 이게 좀 멤버가 이제 청일점이잖아요 제가. 머리도 따주고 선크림도 서로 발라주고 제가 발라주려고 오빠 성 깨끗해? 요지 넌 여기 있어. 요지. 꿀이 이렇게 있어. 왜 말을 안 해 주지 아무도? 외로웠다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래도. 남자 멤버가 한 번만 있었으면 좋겠다.